성경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41절 42절 43절 말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뇌게 이루느니 오늘 뇌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서 죽어던 강도가 한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읽기도 있어요 오늘 뇌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천국에 갈 거야? 구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너 구원받았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 약속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람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나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죄 짓고 지금 십자가 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오며 옆에 있는 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지금 십자가를 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올바른 일을 행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들어오는 가장 강한 주님의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그 강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지만 예수님 믿고 죽어가면서 이후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강도 이야기는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하십시오 오늘 구원의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가족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저경기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만 실수투성인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또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